여기는 회사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의 뿌리를 찾아서 서서서서서서서서서 저의 뿌리는 역시나 오더쿠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난 영상에서 깨닫고 뿌리를 찾아 이분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동인여의 왕이오 해도 아무도 반박 불가한 여자 오늘 사실은 3인 팟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선배랑 저의 회사원 AB 제 2채널 채널아트를 그려주신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필호님은 뭐든지 하는 그래서 3인 팟으로 오려다가 오늘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회사원님이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선배 그거 알아요? 요즘 제 채널 본 사람들은 제가 덕후라는 걸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빠지면 인생에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이런 BL컬처가 웹드도 많이 나오고 OTT에서 또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되게 파퓰러해졌잖아요 선배로부터 조기교육을 받았던 될성부른 나무인 제가 한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이 세계에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역시 나의 뿌리는 동인년! 가시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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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이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질러 감사합니다. 마 bay fall생Bl Hills 이 autodimson운역이pm müzi통다 영원한 장학이 Atlas ER Holmes 유해 일반 구석들이 네 자zzorg 1 1시간で1000円プラス1ドリンクでお願いしています。 なんだけど、今日は初めてということなので、 初めての時だけ1時間が90分になっています。 延長は30分ごとに500円ずつかかっていきます。 で、自動延長制になっていて、 帰りたい時は下校しますというふうに誰かに伝えてください。 疫学の校則全部で4つあります。 で、在校生には絶対に触っちゃダメだよ。 学園内の撮影なんだけど、 フードとかドリンクは撮ってもらって大丈夫。 で、その時の注意点は、 他の人たちが絶対に映ら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はい。 情報、連絡先の交換であったよー。 めっちゃ来たよ。 1面生です。 1面生の星野麦です。 おはようこ。 こんな感じでちょっと人懐っこい子で。 来た時のキャストさんは結構ランダムみたいな感じですか? そうですそうです。 なので扉を開けたら誰がいるかなっていう感じになっています。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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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드릴게요. 네. 제 추천은 ZAIKOUSSEI ORIGINAL KAKTEL입니다. 이것은 ZAIKOUSSEI ORIGINAL KAKTEL입니다. 그 분이 만들 수 있는 드릴게요. 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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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IKOUSSEI ORIGINAL KAKTEL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OK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ZAIKOUSSEI ORIGINAL KAKTEL입니다. OK.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사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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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입니다. MOMO입니다. 아야무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학년을 bananas. 로秦아입니다. 네. 없어요. 돼지니깐 그럼 도움를 부탁드립니다. 우중 읽어 주세요. 거기에 앉아. 귀여워. 좀 재밌어. 먼저 오므라이스. 제가 만들고, 그 후에 케브를 만들고 오므라이스. 그리고 이름이 정말. 찬데레 생필의 레이세 파스타. 찬데레 생필. 쇼따 기죽. 쇼따 기죽. 쇼따 기죽. 쇼따. 쇼따 앙hält식이. 요지 쇼따 왼쪽으로다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드려. 쇼따 훌륭한 자격은. 쇼따 교대. 거짓말이야? 지저트도 이름을 background. 저는 오므라이스에 거는 상탈을 파악 realization. 상탈을 파악하는지... 저는 지역이 rett SIMS한거이네요. BL 메뉴는 가지고 있었나요? 응, 그래. 너도 마사하는지 보고, 그러면 BL 메뉴에서 심리의 대間 면을 카치이도 하나씩 그럼 제가 남을거지 그럼 좀 이따가 안녕 밝아 밝아? 그건 우세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너무 길어 보이즈ラブ 좋아해요? 좋아 일본 보이즈ラブ을 볼까요? 당연히 오! 전 이기고크는 절대 즐기고 싶어요 기다렸어요 수능도 나왔어요 아까 말했지만 비엘을 볼 때는 일본을 볼 수 있어요? 일본을 볼 수 있고 한국도 볼 수 있고 한국에도 비엘이 있어요? 엄청 많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은 좀 여리여리한 애들이 많으면 한국은 점점 벌컥 아, 웃겨도 세며도 우락부락 점점 더 약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 거 한국어로 좋아해? 한국어로 조아를 어떻게 얘기해요? 좋아 좋아해 좋아해 포키게임을 바래요? 응 그러면 약간 귀축처럼 좀 포키게임 아예 아예 기찍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내 밑에서 빼빼로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야 ㅋㅋㅋㅋㅋ 이게 지냈다고 강 거부를 하는 거지 그럼 억지로 먹으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ㅋㅋ 아죽하지 않으세요 무가와 또 무기 근데 어디가 공 ㅋㅋㅋㅋ ㅋㅋㅋㅋ bandits ued hit 逆 逆 逆 逆 逆 逆 逆 逆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잘못됐어요 잘 먹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이에는 진짜 안 되는 게 없는 거군요 말 안 하고 된다 언니 아 감사합니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는 락書기가 가능합니다 락書기가 필요합니다 피카츄? 피카츄? 아 피카츄 좀 찍을래 래퍼토리가 있나요? 오케이 그럼 래퍼토리가 필요합니다 래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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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래퍼토리 요즘 카페에 미루고 먹는 빼빼로 어떠셨습니까? 엄청납니다 모니터가 이제까지 날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모니터를 치우고 실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예요 하하하하 피로야 잘 듣고 있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단다 세상은 넓고 우리는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맑고 하하하하 슬슬슬슬슬 나오시니까 여기서는 밥이 맛이 있든 없든 나 정말 끝내주기보다 없어 하하하하 하이 오니기리 아아 되 되겠다 무슨 말이야? 아 오니기리 아하하하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세메는 야사시 슈쩍 세메 오니기리 우경에 타베 오마이니 탁상 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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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야 예전에도 오니기리 이 하필 아 오니기리 여깄 뭔가 제가 알았다 오니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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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임 trabajar 다 이건 탁 아이임 Victory 아이임 좋았다 왜 이렇게 날아 vine 아이임 아이임 오니기리 아이임 스테이야 어디에 가지 못할게 가까이 가 귀여워 고생하셨습니다 잘해 띠띠띠 던져주면 알아서 쫙쫙쫙 닫아가지고 괜찮네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잖아요 이건 정말 사랑이다 왜 그런 성격이 알 수 없다고 함부로 날 알 수 없다고 얘기해줘요 저는 그런 것 같다는 걸 알 수 없다고 아하하하하하 정맥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정말요? 몇 번 봤어요 감사합니다 복귀요 시작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의妄想, 그런 BL의 상황을 눈앞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훌륭한 학원입니다. 15명 정도? 어? 캐스트가... 아, 학교생. 학교생. 이것은 명봉. 이것은理事長. 아, 그렇죠. 그리고 1년생. 아, 아유무, 무기. 11년부터 이 가게가 생겨서 꽤 많아요. 많네. 모모군. 지금 학생회장. 에? 수원하다. 어쩐지 모모군이 제일 귀여워라고 해 좀. 아, 그래서 모모군이 제일 귀엽다. 몇 시에요 지금? 지금 2시 22분. 2시 22분. 벌써? 와. 와. 나의 뿌리는 역시 오다쿠고 나의 뿌리는 역시 동이녀입니다. 선배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이 세계를 너무 잊고 살았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되지. 저희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다 선배가 저를 업어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제 방문에서요. 확답할 수가 없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또 가고 싶어.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내 마음은 뭘까요? 길띠플레저. 더 보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동거는 싶어. 명부가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해보고 싶어. 애들이 잘해. 띠띠띠 던져주면 알아서 척척척 받아서 사사삭해. 저는 제 방문 의사 피로를 핑계삼아 오고 싶다. 내 안에 유교걸이 이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알을 깨고 나가야 해. 마지막으로 선배. 본인 홍보하시죠. 여러분. 내년 상반기에 BL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고 있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 펄차 세장님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모바일로? 기대해 주십시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여러분 빠잇!